정부가 설 연휴 전후에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올해 전체의 채용 인원의 60%인 70만 명을 채용하기로 했습니다. 고용노동부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일자리 사업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. 정부는 1월 중 노인 일자리 63만 명, 자활 사업 4만 명,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3만 5천 명 등을 채용할 계획입니다. 아울러 올해 일자리 사업 가운데 예산 조기 집행이 가능한 128개 사업에서 예산의 67%를 상반기 내에 활용하기로 했습니다.